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개그콘서트라는 프로는 과거 시청률 20%를 넘기던 엄청난 인기 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콘이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시청률은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개그맨들은 이렇게 말했죠. 오나미씨에게 1차원적인 못생겼다라는 개그를 할 때가 필요한데 못생겼다라는 1차원 개그를 하면 난리가 난다. 여성분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제발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개그맨 변기수씨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칭 깨어있는 fm들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지 시작해서 그런 건 안된다. 시대 흐름 못 읽으면 도태되는 거다. 1차원적으로 웃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다들 아는데 너네는 왜 모르는 거냐.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깨어있는 fm들은 절대로 1차원적인 개그를 하면 안된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변기수씨의 이름인 기수라는 이름 중에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며 아예 기수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개그를 하고 풍자를 해야 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개그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그런 개그가 과연 재밌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공산당의 눈치와 시대의 흐름을 보며 만드는 중국 개그풍자 코미디가 재밌을까요? 아니면 그딴 거 상관없이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그냥 뒤지개 까버리는 미국 개그풍자 코미디가 재밌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외모비하와 혐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거 말고 사회풍자 개그가 대박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우리 깨어있는 여성들은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를 하지 말고 사회풍자만을 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모습이 재밌는 개그의 본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풍자 개그가 진짜 대박이었다고 개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추억하고 싶으신가요? 시대의 흐름과 눈치를 봐가며 하는 개그는 개그가 아닙니다. 어떤 세력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 기분 좋으라 말하는 건 개그가 아니라 연설이라 말하는 거죠. 뒤떨어지는 개그하지 마라. 구시대적이고 재미없는 개그 시대 역행이야. 여자를 놀리는 건 재밌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저러면 아되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성 인권을 공부하는 개그가 나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지금의 상황. 이렇게 검열하고 가둬두고 통제하려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러들이 있는데 개그하기가 쉬울까요? 더 마블스는 여성과 고양이만 나와서 재밌고 감독도 여성이야. 더 마블스는 여자의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영화야. 라고 말하며 그녀들은 최근 개봉한 더 마블스라는 영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공부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영화는 최악의 흥행 참패를 겪었습니다. 정말로 그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1차원적인 개그는 시대착오적인 개그일까요? 사상 최악이고 역대 최악의 흥행 참패를 겪은 영화는 그 어떤 영화보다 공부를 많이 한 영화입니다. 모든 불편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나 다름없던 영화는 개같이 멸망했죠. 우리는 피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논란거리를 알아야 하고 fm이 안되기 위해 fm용어를 알아야 하며 일배가 안되기 위해 일배용어를 알아야 하죠. 이렇게 불편한 세상에서 우리는 개그를 보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못생겼다라는 1차원 개그를 하면 난리가 난다. 여성분들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제발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기수라는 이름을 싸잡아서 욕하는 당신들의 모습을 반성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바로 검열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려는 인간들입니다. 그 점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개콘이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 fm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개그는 실패한 개그다.